이번 시간에는 캐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싱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컴퓨터에서의 캐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업들은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의 결과를 저장을 했다가 다음에 동일한 작업을 할 때는 그 저장된 결과를 출력해 주는 것을 통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기법을 캐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싱은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캐싱의 기본적인 대표적인 사례들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시험을 볼 때 원리를 이해하고 분제를 푸는 게 아니라 덤프를 외워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일종의 캐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웹브라우저는 한 번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와 같은 것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임시 저장소에 저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동일한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미 다운로드 받아놓은 이미지나 웹페이지와 같은 것들을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고 로컬 컴퓨터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가져와서 아주 빠르게 화면에 표현하는 그런 기법도 일종의 캐싱 기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픈튜터러에서 OIG라는 URL을 입력해서 도메인이죠. 엔터를 땅 치면 사실은 저 도메인으로 저 도메인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IP를 알아내야 됩니다. 바로 그 IP를 알고 있는 서버를 DNS,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하는데요. 그 네임 서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픈튜터러에서 OIG의 IP는 무엇이냐. 그러면 오픈튜터러에서 IP는 뭐뭐뭐다 라고 알려주겠죠. 그럼 그 결과를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이 도메인으로 접속할 때는 IP를 물어보지 않고 저장되어 있는 그 IP 주도를 가지고 접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CPU 쪽에서도 캐싱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CPU에서 그 연상 결과를 빠르게 저장하기 위해서 이 메인 메모리, 메인 메모리 보다 더 빠르고 CPU에 더 근접해 있는 메모리에다가 그 결과를 필요에 따라서 저장하는 것을 통해서 이 작업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도 이 캐싱이라고 하는 또 캐싱 메모리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여러가지 공학에서 또는 우리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모종의 캐싱 기법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번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것은 이 PHP로 캐싱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 코드 자체는 아주 거친 코드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코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캐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주는 데는 좋은 예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코드를 보시죠. 자, 우선 heavy underbar job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는 입력값이 있고 그 입력값에 더하기 1을 해서 출력값은 입력값 더하기 1이 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슬립 5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5초 동안 멈춰 있도록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물론 제가 이걸 5초라고 했지만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로직일 수도 있겠죠. 5초가 아니라 24시간이 걸리는 로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heavy underbar job이라고 하는 저 함수로 호출을 시키면 5초가 걸릴 건데 그 5초가 걸린 거를 처음에는 연산을 해야겠죠. 예, 그게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연산 결과를 이 캐시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자, 캐시라고 하는 변수는 배열입니다. 자, 위에 있는 이 배열이요. 그리고 if, empty, cache, input 그래서 입력값을 현재 10이라고 하는 이 인덱스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면서 이 캐시라고 하는 배열 안에 자, 10이라고 하는 인덱스 값으로 heavy underbar job의 입력 값으로 10이 들어간 결과인 11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echo를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일하게 똑같은 로직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캐시 안에는 10이라고 하는 인덱스에 11이라고 하는 값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밑에 부분이 실행이 안 되면서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화면에 출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최초로 이 캐싱을 생성하기 위해서 느린 작업을 수행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작업에 대한 결과를 어딘가에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느린 작업을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빠르게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캐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난제가 있습니다. 풀기 어려운 난제인데요. 이 가장 큰 문제는 연산의 결과가 달라졌을 때의 처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heavy under가 job 이라고 하는 이 로직이 있는데 이 로직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입력된 값에 대해서 나오는 출력값이 달라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로직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이 캐싱의 결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청을 할 때는 다른 결과를 계산해서 출력해 줘야 되는데 그 결과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출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갱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갱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가지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TTL이라고 하는 겁니다. TTL이라고 하는 개념은 광범위하게 캐싱과 관련되어 있는 기법에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TTL은 time to live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캐시를 생성할 때 그 캐시가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유효하냐 라는 만료기간을 정해두는 것이 TTL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료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사용을 해서 빠르게 처리를 하지만 그 만료기간이 지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캐시를 삭제하고 새로 캐시를 삭제하고 연산을 한 다음에 그 연산된 결과를 그 캐시로 다시 저장하는 기법이 TTL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어떤 저장되어 있는 캐시의 값이 바뀌었다면 그 캐시의 값을 바꾸는 오퍼레이션 또는 바꾸는 함수 이런 맥락에서 명시적으로 그 저장 결과를 지워주는 것을 통해서 캐시를 갱신하는 것도 중요한 기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는 얘기지만 우리의 습관도 일종의 캐싱이랑 되게 비슷한 요소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동에 대한 캐싱이 습관이라고 본다면 이 캐싱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함 즉 난제, 캐싱을 갱신하는 그런 이슈가 동일하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진 습관은 잘 갱신이 안되죠. 그냥 재미삼아 해본 얘기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일반적인 캐싱에 대한 메커니즘 또 캐싱은 어떠한 난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웹이라고 하는 이 기술 또는 공간에서 어떠한 캐싱 기법들이 사용이 되고 코디그나이터는 어떠한 캐싱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